엥?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나 어디로 가야 되니? 왜? 헤매고 있어. 여기 주변에서. 물어볼까? 여기 어디냐고. 어 여기 아닌데? 어디지? 아 여긴가봐. 창고까지 들어와가지고 오 여기 마다로 보인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주선이 올라가야 돼. 아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길 모르는 완전 그건데? 와 완전 숨겨진 데야 완전. 절대 못 찾아. 큰일 났습니다. 아 땡큐. 너무 대신 거 아니야? 거의 다신다고 하는게 가야 돼요. 우유는 그래서 이렇게 취향을 주는 중. 오 수상 safe. 음식도 100반대고, 맥주도 100반대여가지고 완전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와다룬 뷰가 있는데도 손님 진짜 세 테이블? 세 테이블 밖에 없고요 나 뭐 먹어야 되지? 일도 모르겠다 What is your best menu? 땡큐 고쿵타 어머 어머 창크기 뭐야 이거 야 진짜 620ml 배 타고 내리는 거 보는 것도 낭만이 와다룬 뷰는 안자 와 저기 하늘이 미쳤다 아유 어쩜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았지? 난 보기 너무 아까워 이거 근데 혼자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안경을 끼거든요? 공부하거나 뭐 작업하거나 지금 방콕 가서 처음으로 안경을 밖에 안 가지고 나온 걸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너무 이뻐서 와 메뉴가 나왔는데 이거 150밥? 메뉴랑 볶음밥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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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도마뱀? 뭐야 이거 도마뱀 진짜 있어 뭐야 나 멀리서 보고 도마뱀 아니겠지 이랬는데 진짜 도마뱀이었어 미치 어머 어머 너 내 볶음밥 훔치러 먹어니? 도마뱀 침새를 처음 봐 나 잘못한 거 없다 이 볶음밥 때문에 도마뱀이랑 좀 결투를 펼치고 있어요 볶음밥을 노려가지고 볶음밥이 물론 맛있긴 하지만 제가 한 20분 동안 지금 쫓아 냈는데 아까 진짜 여기 코앞까지 왔어 진짜 근데 볶음밥이 맛있긴 맛있어 야 미친 내가 내가 모기 쫓는 건 봤어도 내가 도마뱀까지 쫓아야 되니? 야 너 내가 가만히 있다부터 다가오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진짜? 넌 도마뱀이고 난 사람이야 가 가 가 얜 뭐야 얘 개미까지 나와? 너 방금 오는 거니? 너 안 가고 왜 계속 여기 있어 야 나도 너 무서워 뭐 색다른 경험을 하긴 하네요 야 너 또 왔어 미친 얘 또 왔네 너도 또 왔니? 개미야? 그만 좀 알아 개미야 너도 죽일 수도 없고 너 가둬놔야지 야 얘 또 왔어 미친 거 아냐? 도마뱀 또 왔어 싫어니? 싫어서 오니? 결국 잘 옮겼어요 도마뱀과의 싸움을 한 3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졌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여기 무슨 연기가 나냐 했더니 여기서 뭘 굽고 계시네? 강아지 쟤 받아 먹는 것 봐 너무 귀여워 뭐야? 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한테 막 가면 와 오우 얘네 둘이 만났다 뭐야 얘 난 갈게 여러분 오늘 카오산 쪽 올드타운에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아직 카오산 모드를 한번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쪽에 아무도 없는 걸 보니까 다 카오산에 있는 것 같아 아까 오토바이 타면서 살짝 지나가 봤는데 카오산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볼 까요 지금 람보뜨리 거리 도착했는데 와 여기 입구부터 엄청 핫하네 저는 카메라 잔뜩 매고 혼자입니다 와 분위기 장난없다 저희 라이브 음악 하고 있어 그 배마다 이렇게 라이브 연주하시는 분들이 다 있네요 라이브 연주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근데 람보뜨리는 약간 좀 더 카오산보다는 차분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막 엄청 시끌시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라이브 음악이 많고 그럴 분이 있어요 여기가 거의 람보뜨리의 핫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라탄 조명이 많은 그곳 여기가 제일 핫플이에요 여기가 제일 핫플 이름은 몰라도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길거리 노점상 진짜 많아요 와 여기 다 노점상이네 완전 뭐야 이거 앗어 앗어 입구부터 달라 입구부터 노래 소리부터 달라 근데 사람은 더 없네 왜 보스턴파 보스턴파 아 여기가 옛날에 왜 람보뜨리보다 사람이 더 좋은 거 같지? 핫하긴 한데 핫하지 않아 어 귀여워 춤추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저 헬륨과 춤추는 사람 아니야? 많은 데만 많네 저기 안에는 공연 안에 여기 사람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사람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가 핫해 여기가 난리 났네 여기가 난리 났네 여기가 난리 났네 여기가 난리 났네 여기가 그나마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스타들 많이 춤추고 이런 데가 여기밖에 없네 이런 카오스 속에서도 평온하게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 재밌는 공간이야 머리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할까? 안녕 저 카오스 환로드 왔는데 해나하나 하려고요 오 이쁘게 많은데? 이쁘기마다 가격이 다르네요 소시 이쁘긴 이쁘네 저는 이거! 이 쪽에 1.50? 이 쪽에 2.50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 쪽에 2.50? 2.50?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먼저 조안을 뜨시고 제 팔에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만원이네요 만원 이 쪽에 2.50? 헤나 있어요 헤나 이쁜거 잘 고른 것 같아 맘에 들어 여기 완전 노점사 초악이 있고요 카산우드만큼 시글박자 하진 않고 야식 먹으러 온 사람들이 여기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기가 넷플릭스 나왔던 거기 맞아요 아까 앉아서 먹는 분위기라고 했던 그곳 여기가 맞네요 저 아저씨 맞네 내가 봤던 그 아저씨 맞네 와 여기 고기 굽는 거 대박인데? 연기봐 대박이네 숯불봐 미치 와우 카산우드 탐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친구 없이 카산우드 혼자 와가지고 그냥 분위기만 보고 갑니다 근데 오늘 평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진 않고 고 3군데만 사람이 많고 춤추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술 먹는 그냥 일반 퍽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남부트리가 분위기가 좀 더 좋은 느낌? 그런 구명 때문에 내일은 크롬롱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속도로 옮기는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참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